마음에 안 들어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안되는데?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까부지 말고. 여기죠? 아니 반대네? 아까 계속 방향 못 맞추고 있어. 이게 나오는 방향을 보고 봐야 돼요. 승부차기야. 완전 승부차기급의 감각으로 봐야 돼요. 첫 번째는 저건 못 잡는다고 봐야 돼. 예시. 예시. 처음에 서 있을 때부터 때려버리면 이게 그거를 잡아요. 방어 능력이 있어요. 방어 능력이 있어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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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요? 크게 잡았다